뱅뱅 헤지 절 원해 난 널 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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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진 거 가위 바위 보! 오! 예에에! 내가 이겼어 뭐지? 제가 믿지 믿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겼어요 왜 너네 가위바위보 너 계속 졌 던 거 때문에? 네 안 넘친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 이겼어 제가 봤을 때는 가위바위보로 등수를 매기면 아마 리아, 예지 이렇게 이렇게 갈 거예요 내가 근데 너가 없을 때 너가 진짜 보고 싶었어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브이앱 봤어? 리아가 없어서 그래 리아가 이름표 스티커를 줬어 나한테 리아야 리아야 보고 싶어 근데 브이앱 봤어? 저희 앱 보고 봤어 그럼 다시 보길 바래 묵찌빠래요 자우리 나 묵찌빠래요 모른다고?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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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찐인데 다시 해야 돼요 왜왜왜 아 같이니까 같이니까 다시 해야 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무 아니 너가 웃겨 아니 왜 너 생각해 내가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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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 바 바 찌 묵묵묵 이러면 너가 이긴거야 아 알았어? 알겠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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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다시 나무 얘기해 봐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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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벌칙 하나 하자 벌칙 하나 해야겠어 오늘 미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식으로 하게 할래? 귀엽게 귀엽게? 방역 이런 거 자신 없거든 그래 귀엽게 하자 그럼 너가 너가 질걸 생각하고 있는 거지? 아니 아 그래? 나도 내가 질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생각 좀 해볼게 네 자 위바위보 내가 한 줄이야 나 왜 떨어지냐 빠바부 빠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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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이긴거잖아요 찌찌 빡 너한테도 지기 싫다 빠바바 찌 미팅 진짜 찌찌 찌찌 아니 할게 미팅 오늘 저녁밥 맞게 먹고 잘 때도 잘 때도 내 끓고 그리고 오늘 얘가 생각 많이 해요 와 내가 벌칙할 줄 그랬나?